2월 17일이 보름달입니다. 이번달 보름달은 2년 연속 규모 7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과 일본의 지진 횟수의 비정상적인 감소 그리고 남태평양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뚜 피지에서의 강진과 피지의 신발 지진 등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4.6의 강진과 이시카와현의 노도지방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두 번 발생하는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의 지진과 한국의 지진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한국은 지진이 안전지제이지만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부가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의 위치에 있는 이유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해 한쪽이 다른쪽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현상이 일어난 대표적 지역이며 이 현상은 가라앉는 판이 100에서 150km 깊이에 도달할 때 맨틀 암석이 용용돼 마그마를 형성하면서 화산 폭발까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일본의 화라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한국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후지산 근처에서 규모 2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군발 지진이 규모 3과 4가 연속 발생 시에는 후지산 폭발의 방아쇠 역할을 그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제 이시카와연 노도지방 규모 4.1의 강진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의 이시카와연 노도지방 지진은 작년 9월과 비슷합니다. 작년 9월에도 이시카와연에서 처음에는 진도 3이 일어난 다음 날에 이시카와연에서 추가적으로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시카와연 지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그 일주일에 2월 13일이 포함되므로 역시 2월 13일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